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광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단한 이유가 주말에 있었던 MBC 기자 그리고 지난주 G20 순방 이후에 도어 스태핑 첫 나온 자리에서 MBC 기자와의 설전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간 이후에 이기정 비서관과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논란도 그대로 많은 분들의 공중파 일부 뉴스와 유튜브 통해서는 그대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걸 집어서 도어 스태핑 오늘 중단하고 또 어제 대통령실과 도어 스태핑 사이에 아예 가림막을 아예 쳤다고 하더라고요. 가림막 공사를 갑자기 하고 그러면 기자실 나와서 바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본적인 보안상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이유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기자단과 그리고 도어 스태핑 대통령 또는 출입 동선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는가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의 MBC 기자의 전용기 배제에 대한 어떤 헌법은 수호 차원인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부터 한번 말씀 먼저 주시죠. 정말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피켓을 보면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이런 걸로 분노가 시작된 거예요. 대법은요. 그다음에 이상하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린 폭락으로 힘든데 무관심, 무대책이다. 무능하다. 그리고 너무 국정연화인데 모르고 애교도 모른다. 그래서 구료계고, 민생파탄 이런 규탄구호만 있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요즘에 조금 더 구호가 발전해서 민생파탄, 정치부, 평화파, 친행명국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제일야당 죽이, 문재인 정부 치우기 이것도 황당하죠. 모세호는 박원순 시정 죽이기. 윤석열은 문재인 죽이, 이재명 죽이, 민장 죽이 올인하는데 그게 정치부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윤석열 짓단은 정치부복을 넘어서 언론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150개 안팎의 국내 외신이 다 바이든으로 보도했고요. xx를 다 보도했어요. 그 표현은 영어로 뭐로 했든지 간에 이디어스로 한 데도 있고 뻑으로 한 데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국외의 보도를 생생히 알려드린 건데 저희들이 추산하면 150개 안팎이 돼요. 국내 언론이. 하나도 날리면 이런 보호는 데가 없어요. 비속어를 사용 안 했다는 보도 하나도 없어요. 외신들도 다 자기네 한국어 전문가나 한국계 직원들이나 또는 한국인 협력자는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바이든이 영어발음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봤는데도 본인도 다 바이든으로 들으니까 근데 그게 MBC가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조작했다. 욕도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처음에 윤석열은 아마 자기가 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기자에 물어볼 때는 답을 회피했잖아요. 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날리면 말리면 뭐 이렇게까지 이제 와서 사과하고 인정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본인들 말대로 쪽팔리고 심지어 MBC를 허위 보도로 고벌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BC를 고발한 국민의힘 시원과 국민의힘당을 이분들이 이틀 연속 고발했으니까 MBC를 명예의 손에 허위 보도로 제가 무고다 이건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니까 아예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MBC 해상장으로 작정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전용기에서 배제했잖아요. 그런데 여권까지 맡겼는데 전용기에서 배제한 것은요. 저는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봅니다. 그때 고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발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준비했고 주최에 고발할 겁니다. 다른 데서 고발했는데 또 저희 민생경제공구소가 계속 법률 대응을 잘해왔기 때문에 또 무게를 싣고 고발한 여러 팀이 고발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검경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그래서 MBC를 그게 반언법이죠. 그게 권력 남용이고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지. 그랬는데 그걸로 또 한바탕 순방길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심지어 전용기라는 공적 공간에서 또 채널A하고 CBS 기자만 부릅니다. 다른 기자들이 다 항의하고 난리가 났겠죠. 보니까 채널A는 이재명 부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채널A 출신.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챙긴 것 같고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CBS 그 기자는 남편이 검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검찰 후배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검찰이 완전히 정치검찰되어 있으니까 아예 자기 식구인 정치검찰 또는 검사 후배 그다음에 요즘 대변인도 없이 지금 대통령 질문이 대변인 없는 거 아시죠? 대변인도 없어요. 아예 말 잘 드는 이재명을 그냥 부대변인을 거의 대변인처럼 활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좀 그냥 좀 민감하다 싶은 게 그냥 서면으로 끝내고 서면으로 끝내고 뭐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를 갑자기 발표하고 너무나 안심한 상황인데 야당 대표랑 이름이 똑같은 부대면을 내세워서 야당 대표로 조롱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상하잖아요 보도에서도 언론 보도 제목 보면 이재명 그리고 쌍떨배 타면 이게 제일 야당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건가? 자세히 안 보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안 보면 완전히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와요. 저는 그렇게 일부러 조롱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 출근하면 아니 이제 저번에 출근하면서 순방 이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MBC가 무슨 반미방송을 합니까? 반동맹 방송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진보도 급진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그냥 딱 MBC는 MBC 특유의 예전부터 온 약간 깐깐한 좀 비판적인 그냥 전형적인 공용방송 아닙니까? 사장이 장악되면 조금 그게 무뎌졌는데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다시 여든야든 좀 잘 비판하는 이제는 옛날 유신시대나 전단시 보면 동아일보도한테 그런 역할을 좀 했던 한겨레신문 느낌? 언론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한겨레나 경향에 비해서도 그 진보수 한참 못 미치는 그냥 진도적인 느낌의 공용방송이죠. 여야 균형 맞추는 그런데 그게 MBC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동맹을 이간질하고 가짜뉴스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서 헌법 수호 차원에서 아니 거기서 또 헌법이 왜 나옵니까?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중대한 가치로 해놨는데 헌법은 본인이 파괴하면서 그래서 MBC 기자가 항의하니까 아니 도어 스태핑이면 대화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게 기자 브리핑 아니죠? 원래 기자 브리핑은 뭡니까? 저희들 또 저희 같은 조그만 NGO도 기자회견이나 기자 브리핑하면 진짜 시간 없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도 기자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빨리 어디를 이동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발인 조사를 바로 들어야 된다거나 집회를 해서 바로... 제가 똑같은 NGO나 안진거 같은 작은 시민이 평범한 시민 기자회견이나 기자들이 물어보면 성심껏 다다고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마는 확 들어가고 당연히 MBC 기자가 입장에서는 아니 무엇이 악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도스트리 생방송에서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건데 MBC 꼭 집어서 아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 들어가는 뒷모습에 대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또 트집을 잡거나 또 저는 정말 황당한 트집 중 하나가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예의가 없다라고 그것도 너무 황당한 거죠.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실에서 보통 일하고 하다 아침에 하고 도스팅하면 슬리퍼 그러니까 신발 말고 슬리퍼 신는 상태 막 뛰쳐나갈 수도 있죠. 기자실에 있다 보면 저도 사무실 안에 슬리퍼 신고 있는데 이게 구두나 양말이 진짜 답답하잖아요. 당연히 자기 사무공원에서 좀 더 최적의 몸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지 딱 정장이나 구두 입는 게 기자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건데 아니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안 받고 또 추가의 명이 필요한 추가의 명도 안 하고 뒤도로 히크 아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인가요? 모든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특히 권력자들이 질문을 해피할 때 기자들은 뒤에서 왜 뇌물 받으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자단한테 된다든지 하실 말 없습니까? 국민들한테 안 죄송합니까? 심지어는 중대범죄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권력자단은 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권력자들이 딱 뽀뽀시 끝까지 서서 다 답을 합니까? 다 하필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비서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왜 뒤에서 완전히 과잉중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는데 질문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도호수 대표 보면요. 기자는 계속 물어보면 쌩까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전 앞선 도호수 대표 이런 데서도 대통령 막 특별하게 취사선택에서 답변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문이 꽤 있었죠. 꽤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문제지 않다가 또 이제 와서 또 MBC 기자가 했다고 MBC니까 문제를 삼고 MBC 광고를 하지 말자는 불매선동까지 불매선동까지 하던데 국민의힘 보호 예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광고하는 기업들 불매하자 했을 때 그걸 처벌한 게 정치검찰놈들입니다. 그걸 맹비난한 게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을 처벌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력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왜 그 나쁜 신문에 광고를 하지 조선일보에 나는 소비자로서 당신들 불매해야 되겠어. 문제제가겠어. 이건 규권자들의 당연한 판단인 거예요. 소비자들의. 권력이 언론을 고의적으로 탄압하려고 악의적으로 광고하는 심지어 삼성전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삼성그룹을 보호해야 된다면서요. 자유롭게 해야 된다면서요. 국민의 장당한 비판마저도 봉사하던 자들이 삼성이 광고했다고 이제 이런 반원법적인 반기업적인 맨인들이 맨날 기업 자유를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입만 열만 자유를 이야기해서 전 세계에서 냉전수구식 자유 시장 근본주의의 자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억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도스팅을 중단하는데 이유가 불미수로 없다. MBC 때문에 중단한다고 또 계속 남 탓으로 책임을 띠는 겁니다. 이참에 도스팅하기 싫겠죠. 안 그래도 천공이 이야기했더군요. 날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악기가 붙으니까 조문하지 마라 하니까 조문도 안 하고 주말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천공 관련해서 그거를 보도를 했죠. 그 스트레이트 시작할 때 저희 40만 집회 시작하고 제가 이제 제 목소리가 나와요. 절구는 안 나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징월 소장 지금 목소리 나온다고 막 올렸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것으로 9월에 칠 때 됐는데 이번에는 날마다 언론 탄압 무능 무속 무자격 정권 윤석열 퇴진하로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무속을 강조해서 했더라 보니까 MBC 스트레이트도 여러분 꼭 한 번 보시고요.